안녕하세요. 난가미입니다. 오늘은 광교에 있는 월화식당에 다녀왔습니다. 식당이 굉장히 깨끗하고 환기도 잘 되었습니다.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입니다. 뒷모기 하나 주세요. 반찬들과 같은 반찬들과 함께 준비하셨습니다. 비행기 타고 바로 몇 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? 비행기 타고 내린 다음에 몇시간인지? 비행기 타고 내린 다음에 몇시간인지? 오토바이트 타고 가는 것 같아. 왜 그래? 만나봐. 왜 이렇게 왔어? 너무 뜨거워 아니요 아니요 또 오이도 잇봤어요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면 미나리도 서비스로 제공됩니다. 마지막에 볶음밥도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